강원 영동 지역에 닷새째 1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영동 지역 강릉과 동해 등 11개 시군과 경북 산간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으며, 지금까지 강릉 102cm, 진부령 113cm, 미시령 107cm 등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. 이번 폭설로 강원도 6개 시군에 시내버스 31개 노선이 단축 운행되고 있으며, 강릉과 양양 등 5개 시군 41개 학교는 휴교하고, 10개 학교는 계약식과 졸업식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. 또 주택과 비닐하우스의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설 작업 요청이 세도하고 있고, 내린 눈이 빙판으로 변하면서 교통사고와 낙상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영동 지역에 최고 20cm 가량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, 눈 피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